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왕 되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곧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사신 주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국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영어부와 함께 예배 드리면서요. 우리 격려와 은혜에게 은혜 주신 감사하는 마음으로도 박수로 한 번 더 우리 창의한 대에게도 알려드립니다. 부활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인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웃는 모습으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전에는 죽으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든 제자들은 슬퍼했습니다. 절망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고통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은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이 죽음은 우리에게도 큰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어쩌면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그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에 갇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절망을 다시 부활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열두 명의 제자에게 보이셨고 오백 명의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였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죽음과 절망과 고통을 뛰어넘은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새롭게 부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신앙이 부활의 신앙일까요?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부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전의 과거의 사건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갑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 죽으심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빈 무덤을 찾아 나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빈 무덤을 향해 갈 때에는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마음에 큰 기쁨으로 감격에 차 있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슬픔이었지만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한 번 더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함께할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래온 모리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는 이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들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계속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여인과 제자들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들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쌓여있던 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망을 이긴 그 능력이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못하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윌리포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는 권능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능이 사망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미 부활하셨는데 왜 십자가를 다시 이야기할까요? 이미 살아났는데 왜 다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부활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만 된다는 거죠 죽음의 과정이 있어야만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포했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그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였습니다 부활을 외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왜 파울이 항상 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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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을 언급했을까요? 왜 그의 죽노라라고 말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자신이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건 죽어야만 다시 부활한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먼저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나의 자아와 아집, 고집, 내가 육신의 정목과 악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죽어져야만 그 삶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얼굴들이 다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환하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환하게 웃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부활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주일을 보내고 사순절을 보내고 와서 오늘 부활의 영광,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의 감격과 감동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림도 그리고 림도 겪은 날씨가 인ahr과 행동이 없었습니까? 처음으로서는 해외주애리와 앤시간리와 염시간리와 마음의 감격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심장하지 않으면 어떤 감격을 하지 않으면 제가 길게 해서 통역도 어쩔 수 없이 길게 되는거에요. 제가 금식을 참 못합니다. 먹는걸 워낙 좋아하는데요.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은 하루는 좀 금식해야겠다라고 해서 작년하고 올해 계속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간에 성회때문에 다음주 성회때문에 하루 한끼씩 금식하고 있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다음주에 성회때문에 다음주에 성회때문에 성회때문에 목요일날 저녁에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금식을 해야 하는거죠. 그래서 저녁에 금식을 해야 하는거죠.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금식을 했어야 하는데 그날 우리 성도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오전을 안하고 저녁을 금식을 했던거에요. Because there was a meeting with the congregation members, so usually it would be better if we do a breakfast fasting, but that day I had a meeting, so I started at night, and yes, so dinner was my fasting night. 그리고 금요일 날 세 끼를 하루를 금식하는 거죠. And then there's Friday for breakfast, lunch, and dinner, the three meals. 그래서 네 끼를 금식하게 된 거예요, 이어서. And so I ended up having to fast four meals. 그리고 동청까지 또 그날 신방이 좀 있었어요. And then I had to go do a visit, home visit, and home prayer service, and in 동청. 얼마나 배가 고픈지. And you have no idea how hungry I was. 먹을 것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In front of my eyes was all these food running around. 아, 저녁은 아니라 아침에 있었어야 되는데. And then I thought, oh, I should have taken the morning fasting. Why did I start at night? 그런 후회를 하면서 금요일을 지냈어요. And I spent my Friday thinking this thought.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You can imagine how much I wanted to eat. 평소에 먹는 것에 대한 감사와 먹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몰랐죠. Because normally I wasn't really grateful and thankful about the food I ate. 금식했더니 그 주신 양식이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And because when we fast, we understand how precious the food that is given to us is. And we appreciate it. 금식을 했더니 얼마나 시간이 긴지 몰라요. And when I was fasting, you won't imagine how long time felt. 그런데 감사한 건 그 긴 시간에 주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네. 아, it's the time for Jesus to go on the cross. 신방을 가면서도 시간에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에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And as I went on my way to Cheongcheong, every minute or every time of the day, I could think about this moment what Jesus would have been doing, where He would have been, what He would have been going through. I thought about that all day. 내가 죽고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The more I think about the cross, and the more I meditate on the cross, the glory of the resurrection becomes mine.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하고, 주님 때문에 내 삶을 드릴 때, 그때 이 부활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I believe that when you give your life, and when you die for your, and you carry your cross, and you die for yourself, and that only then, through that process, are we able to say that we have the glory of the risen Christ within us. 또 하나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에 대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린 늘 죄 가운데 살 수 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시 사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존재가 된 걸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느낌이 없는 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의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예배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혔습니다.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둘째 아들을 위해서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눌려서 힘들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산소망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1장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다는 여러분의 슬픔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질병 앞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이 살기 힘든 홍콩에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산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품고 싶습니다. 슬픔 앞에서 눈물 앞에서 아 예수님 부활하셨지 속 썩이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부딪히는 한계에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았을 때 절망 속에 있었다 마르틴 루터는 스스로에게 외쳤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스스로에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살아계셔 저 문제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루어주실 수 있어 예수님 부활하셔서 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 다시 일어나자 다시 도전하자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가능해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한계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서 외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다시 사셨어 예수님이 바보는 것은 아멘 이것이 반복하기ível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는 우리가 부활을 시키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건 자신의 가족을 떠나야 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건 가족을 떠나야 되고 가족을 떠나야 되고 가족을 떠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누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기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요? 모든挑战과 어려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요? 왜 결정하셨을까요? 저는 인생을 살다가 절망의 순간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는 내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방황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하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죠. 예, 맞습니다. 내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마오메시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는데 마음의 순 죽었고 예수는 살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당신도 그 한계로 뛰어넘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을 언제 외쳐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살아나셨다는 이 외침을 언제 외쳐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언제, 언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쳐본 적이 있었습니까? 너무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쑥스럽지 않나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점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신문의 타이틀이 하나 떠오른 것을 봤습니다. 1885년 4월 5일 하나님이 주신 부활절 선물 그리고 그 밑에 부활의 날에 조선 땅에 찾아온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도착한 뒤에 그들의 선교부에 보낸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주옵소서 가난과 절망으로 가득 찬 조선 땅에 하나님의 선물이 부활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헌신과 피가 지금은 제2의 선교 국가인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2019년 4월 21일 부활절 하나님의 선물 홍콩 순복음교회 성도들 오늘 하나님이 부활절 선물로 저와 여러분을 주셨습니다. 이 홍콩 땅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활절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 나누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안 가봤지만 이 홍콩만큼 이 부활절의 날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학교를 안 가요. 2주 동안 안 가요.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Easter holiday래요. 공식적으로 2주를 안 가는 거예요. officially two weeks holiday. Easter holiday가 지금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내일까지도 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일주일까지는, 요새에는 이 일주일까지 일주일까지 일주일에서도행 일주일까지 일주일 수 없습니다. 맞나요? 네. 이 홍콩 나라보다 아마 이 이스터 홀리데이를 마음껏 혜택을 받고 누리며 사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내일도 쉬시죠? 누구 덕분이에요? 누구 덕분이에요? 이스터 홀리데이에여 이스터 홀리데이로 이주를 쉬는데 그 안에 고난주간이 있고 그 안에 부활절이 있어요. 이스터 홀리데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이스터 홀리데이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교회 아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홀리데이를 보내고 있어요. 말은 이스터 홀리데이예요. 말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홀리데이를 진행돼요. 그런데 말만 이스터 홀리데이이고 내가 즐기고 내 만족을 추구하고 내 편안함을 추구하는 홀리데이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홀리데이이지요. 누구를 위한 이스터 홀리데이일까요? 그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홀리데이를 보내야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홀리데이를 보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위한 부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이 능력이 되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